세상일이란 것의 앞날을 정확하게 예견하거나 예상하는 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가 돼가지고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여러 가지 형식으로 밀어볼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황교안과 민경욱이 제기한 그런 3구 대통령 선거파로 임박해가지고 소위 사전투표 조작설에 대한 그런 사건을 경찰이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무혐의 처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느낀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의 2위 신청 2위 신청이면 법률적으로는 아마도 사건을 다시 수사해달라 이런 내용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4.15 총선과 관련된 선거수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가지고 검찰 수사가 불가피한 그런 국면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경찰은 어련히 열심히 조사를 했겠습니까? 황교안과 민경욱이 제기했던 소위 대선 이전의 사전투표 조작설에 대한 부분을 수사했지만 경찰이 다 알겠죠? 그렇지만 경찰이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다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위험부담이 따르니까 그냥 허위사실 공포와 같은 그런 공직선거법 사례는 없다 이렇게 해서 무혐의로 기소없음 이런 식으로 아마 한 것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아주 불만을 느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해석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의 수뇌부가 아마 이건 박찬진 사무총장이 아마 간절했을 겁니다. 뭔가 착오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국민에게는 행복한 일이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충수를 뒀다 이렇게 해석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방송을 맡고 있는 공병호란 사람은 사실 제 인생에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한 2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을 이 소위 4.15 총선 이후에 선거 무결성 문제 소위 선거 사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쳐왔습니다. 저는 일반인과 달리 젊은 날 아주 젊은 날 그러니까 2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고 그 이후에 중간부터는 수리분석 같은 부분에 대해서 손을 놨지만 아주 젊은 날 잘 훈련을 받았습니다. 통계학과 그다음에 계량경제학 숫자를 분석하고 숫자를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면에서 보면 조각제시나 전규제시하고는 일단 살아온 이력 자체가 다릅니다. 저의 박사 논문도 숫자를 분석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젊은 날 그 훈련 받은 것은 잘 사라지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입신 출세에 눈이 어둡거나 또 개인의 사적인 이익에 눈이 가려가지고 자신의 소위 피를 꺾거나 주의 주장을 왜곡하거나 그런 것은 제 인생에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주 연구자적인 구도자적인 관찰자적 입관에서 사유로 부정성 문제를 접근했고 사유로 부정성거 소위 2020년 사유로 부정성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준석이나 하태경처럼 선거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용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초기 단계니까 그런 주장을 펼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옳은 일은 아니지만 어리석고 무지한 일이지만 그래도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주장은 펼칠 수가 있다. 유튜브 채널에서 황장수 씨가 그렇게 하다가 3구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이든 아니면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이든 입장을 선의한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거의 2년 6개월이 지금 다 돼갑니다. 2년 6개월이란 시간은 물리적으로 긴 시간이지만 그 사이에 재검표가 이루어졌고 수많은 그런 추가적인 선거 사기의 증거물들이 다 세상에 노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재야 전문가의 도움과 시민디님의 도움으로요. 공병호TV는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 어떤 작업을 했습니까? 내친김에 특히 재야 전문가가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2018년도에 지방선거를 분석했고 2018년도에 시도교육감선거까지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 이 수준 정도만 분석한 것이 아니고 광역의회의의 의원을 선출하는 그 선거까지 분석작업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확신을 가지고 어디까지 여러분 진군을 했는가 하니까 2017년도에 문재인 씨가 이러면 당선됐던 소위 대통령선거, 문재인과 홍준표와 안철수가 여러분들 다퉜던 소위 2017년 대통령선거까지 모든 선거 데이터 분석작업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욱더 큰 확신을 갖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디까지 진군을 했습니까? 바로 2016년 총선까지도 여러분들 분석작업이 마쳤습니다. 그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은 선거 데이터가 세부적으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는 선거의 진실성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위 중앙선거관련회가 발표하는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모든 선거 결과는 2016년부터 2022년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까지 모든 선거 데이터 분석작업이 다 끝난 겁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광범위한 분석작업을 재야전문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리라는 한 번도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작업이 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어떤 결론을 얻었습니까? 2017년도에 문재인이란 사람이 당선됐던 대통령선거부터 시작해서 2018년 지방선거, 2020년도 4.15 총선, 2021년도 4.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0년도 3.9 대통령선거, 2021년도 6월 1일 지방선거, 모든 선거가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낸 거라는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아주 조악한 전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지역구라든지 선거의 특성에 맞춰서 조작값을 조장한 그 작업이 2017년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에 그러니까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모든 선거 데이터는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고 조작방법은 A후보로부터 일정 수를 뺏은 다음에 B후보에 더해주는 그런 전산 프로그램을 다 사용한 겁니다. 그것을 제야 전문가가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다 파악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선거 조작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거하고 2년 여름 6개월이 지금 다 돼가는 지금 시점에서 선거 조작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이 황교안과 민경욱을 무혐의 처리한 것을 검찰이 다시 한 번 더 정밀하게 수사해달라 2위 신청을 한 것은 저로서는 선관위의 수뇌부가 자충수를 뒀고 아주 큰 자충수를 뒀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게 되면 공병호 TV는 3구 대통령 선거 6월 1일 지방선거 2018년 지방선거 2017년 대선 2016년 총선 모든 선거들이 어떤 식으로 조작됐는가를 그냥 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입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원산지가 과천시 중앙선거관립위원회가 제작한 공식적으로 후보자의 당선과 낙선을 결정한 후보자의 득표수를 공표한 것을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분석해가지고 바로 모든 소위 선거 사기 범죄의 모든 그런 매막을 세상에 다 까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일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나 사무차장 같으면 그냥 덮었을 겁니다. 연석열 정부도 그렇게 의지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덮었어야 되는 건데 황교안과 민경욱을 다시 정밀검사해달라고 본인들이 검찰에 2위 신청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소위 고발을 행한 자가 경찰 수사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으니까 2위 신청을 하게 되면 정밀조사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정밀조사에 들어가가지고 소위 대한민국 건국 이래 1950년도에 6.25전쟁에 필척할 정도에 내란범과 국사범과 소위 영모죄를 저지른 자들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권력을 소위 약탈하는 권력을 소위 훔치는 권력을 도독질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검찰은 명운을 걸고 이 사건을 수사에 났어야 될 것입니다. 수사를 하는 것은 그냥 누웠다 앉아 사는 것처럼 쉽습니다. 왜냐하면 재야 전문가가 모든 선거가 어떻게 조작됐는지 몇 표를 훔쳤는지 어디서 훔쳤는지 어떤 짓을 했는지를 다 이미 분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데이터가 지금 모든 데 다 공개되고 검찰이 원하면 로데이터 분석 데이터를 그대로 제가 제공할 용의를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이 정도까지 사악한 짓을 저질렀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미심쩌다 그 정도만 생각했지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재야 전문가와 여러분들 협업을 해서 2018년도의 지방선거와 2017년도의 대통령선거 심지어는 2018년도의 교육감선거까지 이런 분석하면서 이 친구들이 동일한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소위 선거를 도덕질하는 짓을 계속해왔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무슨 제주를 갖고 이 난국을 탈피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대법관들을 구워 삶았던 것처럼 검찰을 구워 삼을 수도 있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너무나 여러분들 가혹한 현실은 그들이 생산해서 만든 선거 데이터에 그들이 어떤 조작질을 했는지 그들이 어떤 도덕질을 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전북을 시도했는지가 다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표를 어떻게 도덕질을 했는지가 그냥 선거 데이터에 남아있는 겁니다. 재건 표장에서 대법관들이 정거를 인멸하기 위해 가지고 위조투표지 숫자를 줄이고 별짓을 다 하더라도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0년 4.15 총선을 비롯해 가지고 문정권 하에서 치러졌던 5대 공직선거에 대해서 소위 공표한 국민들에게 소위 널리 알린 그 소위 선거 데이터 선거 데이터는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사실과 진실을 정명하고 정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저보다 가방끈이 아마 좀 짧을 겁니다. 선관위 관계자나 특정 정당의 수뇌부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숫자가 얼마만큼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갖고 있는지 숫자가 핵폭탄에 여러분들 비견될 수 있는 그런 힘과 파워를 갖고 있는지를 그들은 잘 모를 겁니다. 어쩌면 지금 선관위의 선관위의 핵심 수뇌부들도 프로그램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한 적이 없는데 왜 저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공격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전산 프로그램의 조작이라는 것은 극소수의 인력만 투입되게 되면 버튼 한으로 모든 것을 다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서야 선관위가 자청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2위 신청이 이루지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어제 2위 신청과 관련해서 새벽에 제야전문가하고 이런 통화를 해보니까 제야전문가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 박사님 그 저 수뇌부 사람들 프로그램 모릅니다. 그 프로그램 여러분들 알면 그 사람들이 검찰에 2위 신청 하겠습니까 프로그램 잘 모릅니다. 몇 명만 알 겁니다. 투표지 분륙이 다룬 기술자들 몇 명만 알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알고 있던 알고 있지 않던 간에 선거 데이터를 발표한 그리고 그 선거 데이터의 바탕을 두고 당락을 결정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인지한 상태든 인지하지 않는 상태가 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총장 사무차장 기획조정실장 선거 뭐 정책실장 이런 사람들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제 능선을 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4.15 총선이 끝났을 때는 이렇게 사전투표가 조작이 됐다 이런 것이 주장일 수도 있고 의견일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잘 사용하는 검증받아야 될 가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거 가슬도 아니고 의견도 아니고 주장도 아니고 그냥 일어난 사건 일어난 사실 그리고 팩타입니다. 팩타 되돌릴 수가 없는 이미 엎지러진 물과 같은 것입니다. 이미 2017년도에 대선에서 사전투표를 조작을 했고 그것이 선거 데이터에 그냥 남아있는 겁니다. 그것을 제야 전문가가 그냥 찾아낸 겁니다. 종로구의 25%를 했는지 성동구의 30% 했는지를 다 찾아낸 겁니다. 몇 표를 뭡니까 훔쳤는지를 2018년 지방선거에 사전투표를 조작한 것을 전국의 모든 장소에서 다 찾아내고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사전투표를 몇 프로 조작해가지고 표를 몇 프로 이동했는 것까지 다 이러분들 다 그냥 찾아낸 겁니다. 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발표한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찾아낸 겁니다. 무슨 기우제 지난 것도 아니고 사바사바 이러면 구한 것도 아니고 무슨 노벨상 받을 머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고 그 사람들이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이러분들 제공한 우리는 외같은 총후보별 득표수를 기준으로 A씨가 당선되었음을 확정합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후보자별 득표수를 가지고 다 찾아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판결문에서 원고적 소송 기각을 내기로 선관이 손을 들어준 조재연과 천대엽과 이동훈은 역사적으로 결코 용서해서 안 되는 인물인 겁니다. 왜냐하면 4.15 총선이 끝나고 6개월 안에 여러분들 판결했으면 그러면 좀 무지의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년 4개월 정도의 그런 판결을 내린다는 이야기는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의 현저한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일어날 수 있으며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현상이 이후에 벌어진 보궐선거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도 일어났다.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선관위 즉 성소 결정을 내린 겁니다. 2년 4개월째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자기적이고 인위적이고 의도적으로 선거 사기를 은폐하려고 하는 대법관 사민의 그런 범죄 행각이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런 판결에 내렸을 때 이준석이 박수를 치면서 민경욱을 욕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친구가 범죄자라는 겁니다. 범죄자가 아니고서는 그런 것을 덮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지금은 가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 성정 자체가 무슨 뻥을 튀기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뭘 하는 종류의 그런 부류의 인간하고는 게임이 다릅니다. 나는 이준석이나 하택이나 한기호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권력이라는 것 자체를 아주 우습게 보기 때문에 입신 출세라는 것 자체 아무런 가치를 제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사실과 진실을 이렇게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하냐 내가 믿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어긋나는 사악한 짓을 저지른 자들을 징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내가 나서 자란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많은 은혜를 입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 괜찮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가방끈이 긴 인간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하는 것은 그것은 짐승의 길이지 인간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아무런 이익도 관녀된 바가 없습니다. 관녀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제가 좀 무서울 겁니다. 왜냐 황교안 씨나 민경욱 씨는 정치를 해야 되는 사람이지만 저는 정치가 아니라 치정이 뭐든 간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내가 낳아서 잘하고 많은 혜택과 은혜를 입은 사랑하는 조국이 너무나 불명예스럽게 사인들 간에 사기와 무고와 위정이 많은 나라인 것은 사실이지만 인전은 그걸 넘어가지고 선거 사기를 치르고 이 선거 사기의 궁극적인 종착력 이란 것은 선거 사기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국민의 이름들 뜻과 전혀 바른 방향으로 국가를 이끌어가가지고 체제를 변역시킬 거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끝까지 그냥 파헤칠 작정인 거죠. 이미 다 파헤쳤습니다. 왜 2016년 총선부터 시작해서 정상적인 선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2016년부터 치료진 선거에서 2016년 20대 총선을 제외하고 2017년 대통령 선거 모든 선거는 수학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그것에 기반을 두고 선거 전산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에 표수를 만든 겁니다. 사전 투표 득표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에다 당일 투표 득표수를 더해가지고 총 득표수를 만들어낸 겁니다. 사기라도 엄청나게 질이 나쁜 사기인 겁니다. 거짓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당선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여의도 국회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맨날 윤 대통령을 흔들 생각 많은 겁니다. 사회가 미쳐도 이만 미친 게 아닙니다. 거기다 지하자 박수치는 언론인들도 다 죽었고 이제 국민들이 각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다가 내가 여러분들 애서 키운 자식들이나 내 재산이나 내 여러분들 뭐죠 자유가 다 여러분들 잊을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임하셔야 정말 자신을 구하고 가족을 구하고 그리고 국가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봅니다. 선관위가 나서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려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여러분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무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관위 사무총장이면 그냥 덮었을 겁니다.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이걸 그냥 여러분들 공론화시켜서 안 되는 주장이 죽어든 거죠. 여러분 민주당이 한 명도 공론화 안 하지 않습니까 2년 6개월 무서운 집단입니다. 더블 민주당이 여러분 한 사람도 뭡니까 사전투표에 대해서 입도 안 올리지 않습니까 겁난 사람들입니다. 선관위가 검찰에 황교안과 민경욱에 대해서 사전투표 조작서를 주장한 3구 대통령 선거 전에 그거 죄심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2월 28일 제가 고발을 당했고 비슷한 해미로 3월 1일 날 황교안과 민경욱이 고발을 당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 이미 처리가 됐고 저는 어떻게 경찰수사의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참 살다 살다 이런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저는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기 때문에 문정권 이전에는 단 한 번도 경찰수사를 받거나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문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여러 번 이런 경찰수사를 받을 정도로 이게 참 사람이 이렇게 되구나 하는 생각이 체제가 바뀌면 이렇게 멀쩡한 사람도 법 없이 살 사람도 이렇게 그냥 경찰이나 검찰을 나가야 되는 일이 생기구나 그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제는 오늘 방송이 진행되면서 좀 상시하게 다룰 테니까 여러분 오늘 끝까지 좀 시간이 또는 좀 시간이 있는 날이니까 여러분들 계속 채널 돌리지 마시고 계속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